세계 최대 섬나라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명의 인구로 세계 인구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90% 가까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특히 최근 들어 기독교 교회들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날로 심해져 중부 기도가 요청되는 곳이다. 하지만 자카르타 근교 대뽕이란 도시는 특별한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300년 전 네덜란드 통치 시절에 코르넬리스 체스테레인을 통해 기독교 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덜란드에서 해방된 후 이슬람 강성 지역이 됐고 현재는 곳곳에 남아있는 보금 전파의 흔적들이 지난 기독 역사를 말해줄 뿐이다. 대략 Karena ini sangat bermakna bagi kaum Depok karena awal orang-orang Depok adanya di sini. 이런 대폭 지역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가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보금 안에 품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오성화 성교사다. 유치원 교사와 함께 오늘도 어려운 아이들 집 신방길에 나섰다. 실직 상태라서 엄마가 지금 책을 들어서 직장을 다니시긴 하는데 지금 그 집 사정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알도 엄마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간 집안. 알도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실직 중이라 두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는 어려운 처지. 이렇게 신방을 통해 아이들 상황을 알게 되는 오성화 성교사는 이 무슬림 마을의 아가페 유치원이 유일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된다. 제가 집사는 Umar공에 영원한 학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제가 아랫동안으로 は, 내 faccken 가을의 아이들을 학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학생을 통해 support이 나온 학생을 지켜라구석에서 한국에서 아래를 아가페 유치원을 강조하여 IOUSM 배 Tage의 학생을 통해 많은 학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등학교를 학생을 통해 많이 당한 요청을 학생을 준비한게 된다. 우리의 고등학교를 정말 믿고 있는 학생을 하osexual 학생을 지켜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학생을 지켜리 Zo ο전히 이가 전혀 생리해 우리나 생리한 학생이 그리다. 영적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의 사람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헤쳐나갈 길을 주시어 이들이 대폭 보금화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다시 가정심반끼리에 오르는데 갑자기 출입금지 표시가 나타났다. 사람은 통행이 가능하지만 차량은 못 들어가는 상황. 현지인 교사가 급히 어딘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는데. 지금 처음에 안내해준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걸어다니고 오토바이만 타는 길, 차가 못 들어가는 길로 안내해서 저희는 다른 길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길이 잘못 찾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묵고 있어요. 다시 차를 돌려 나와야 하는 상황.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이다. 일단 길이, 일단 길을 해내는 건 여기서는. 그러고 길이 일단 가다 보면 길이 없어져 있고, 길은 여기 아직은, 이 지역은 아직은 상황이 안 좋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6살 브레븐의 집으로 향한다. 유치원에 다니곤 있지만 한 번도 수업료를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로와 격려를 하러 간간히 찾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외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에 아가페 유치원에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브레븐은 유치원 다니는 게 그저 행복한 모습이다. 사실 브레븐은 엄마는 무슬림이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기에 아가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인데. 용기를 내어 이 무슬림 가정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학교에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딘 아들을 통해 이 무슬림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님께서 엄마의 마음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모태신앙으로 중3 때 성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오송화 성교사. 하지만 아버지의 소천으로 가정이 어려워져 부유한 집안과 일찍 결혼해야만 했다. 결혼 실패 후 다시 깨달은 소명에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싱가폴과 호주를 거쳐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헌신하고 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이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처지가 너무 열악하고 많이 눌리고 형편이 안 좋은 걸 보게 됐고. 이들의 교육을 좋아서 이들이 좀 더 나은 처지.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성공해 있다든지 좋은 형편에 있는 좋은 본이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곳에서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 일반 교육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 학교 문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이들로 북적인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교 시간 30분 전부터 나와 기다릴 정도로 학교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애들이 오히려 학교 시간 너무 기다려서 정말 예전에는 더 일찍 와서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애들이 밖에서 더운데 고생하겠어서 부탁해서 그나마 지금은 좀 늦게 오는데도 30분 전에 다 와서 밖에서 기다려요.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의 수업은 먼저 예배로 시작된다. 이렇게 오늘도 무슬림이 가득한 이 땅에 찬양이 뿌려진다. Dum epic 라온이 스포츠에서 시장에게 찬양이 뿌려진다. 오늘은 오송화 선교사가 지도하는 미술 특별 수업이 있는 날. 인도네시아에선 정규 과목으로 음악이나 미술 수업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 수업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느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선생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실습 겸 해서 직접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적이 있고 해서 제가 미술 수업이나 모든 과목에서 그때그때 제가 수업을 합니다. 이어진 점심시간. 그런데 아이들이 쌓은 도시락을 보니 하나같이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간식이다. 부모들의 인식 부족과 가정 형편 때문에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오송화 선교사. 하루빨리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길 소망한다. 엄마들이 그냥 과자나 뭐 이런 아이들 먹기에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싸주는 경우가 많아서. 형편이 되면 저희 자체 내에서 과일이든 뭐든 건강식으로 아이들 간식을 좀 준비를 해주고 싶어요. 학교 재정 상황은 정말이지 녹록지 않다. 교무실만 봐도 따로 공간이 없어 계단 밑 한 켠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인데. 상승사는 학교다시기로rir 시간에 wil 학교KY 사체개 MOUNIG관 Imagine 학교堂 Estatial이라서 학교 Redemption 학교ác 한 잔을 배경 때에 매한ton을 explore 사실상 enfin 더 하나인한 시간에 관한 Lemah과 환경들을 위한 구현. 지는 빈 pastel 외 realise 그리고 학교물aging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는 구현 dei 수업을 잔을 받아요. 학교aurais가 대 awfulργ Fool한 dzi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학교 바 palate 시간에 놀 수 있lichkeit 학교 평가를 함께 갈ede zrob이 학교에서 그래부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equilibili 소ине 선생님이 매장 wineskusif Ou bidding 게다가 오늘은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다 오송화 선교사가 교과서 판매업자와 심각한 분위기인데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미리 받았지만 학부모들 형편이 어려워 지불이 밀렸기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을 대신해 사정하고 또 사정하며 상황을 조율해야 하는 오송화 선교사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거래명세서에 도장을 찍는 오송교사 지불 못했고요 그냥 2학기 책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기 책 받았고 이제 거래명세서 지불해야 될 거래명세서 받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한순간 오송교사는 멍해진다 그러는 사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오후에 수업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느새 학교 앞에 도착해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를 시작하려고 가계약한 건물이 있었다 그런데 주변 이슬람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웃돈을 주고 가로채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가 한 50개의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학교는 전혀 없고요 또 기독교인이 소수이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가 세워질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 유치원을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주변 이슬람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사실 교실도 없고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과정으로라도 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초등학교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수업을 마친 늦은 오후 오송화 선교사가 어디론가 또 길을 나서는데 이곳은 앞으로 아가페 크리스찬 스쿨의 새 부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학교 건물이 2년마다 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유치원을 졸업해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에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건물이 예전에 여기 주택 단지를 파는 모델하우스로 사용됐던 곳인데 지금은 보다시피 비어서 판다고 매매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딱 적합한 곳이 제일 적합한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될 때마다 여기서 땀 밟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곳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이 무슬림 땅의 아이들을 보구만에 교육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오송화 선교사는 오늘도 눈물로 기도를 심는다 그날 밤 오늘도 오송화 선교사는 퇴근길에 근처 식당에 저녁을 사러 왔다 혼자 생활하는 데다 현재 새들어 사는 집에 주방시설이 없어 늘 식사를 간단히 때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혼자 있고 사실 주방이 없어요 제가 사는 공간이 그래서 밖에서 먹을 때도 많은데 일찍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서 들어가서 먹어요 그렇게 도착한 사택 오송화 선교사가 약부터 챙기는데 사실 지난 10월 한국에서 담낭 수술을 받았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터라 챙길 약이 많다 지금 처방전하고 지금 다 한 거고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순서대로 해서 다 먹었고요 지금 이거 먹고 있고요 다음에 먹을 약들이 여기 이렇게 두 봉지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해야 하는 몸 상태라 식사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 하지만 사역을 위해 끼니를 때운다 저는 대복 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제 건강이나 모든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이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이곳을 지키고자 하는 제 사명감이 있어요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하는 제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복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로 밤을 지새운다 매주 금요일 오전엔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에서 뜨거운 찬양이 흘러나온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합예배를 드리기 때문인데 설교 시간마다 오송화 성교사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려 애쓰고 있다 오늘은 요나의 이야기 쉽지 않은 환경의 아이들이지만 매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송화 성교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한다 그날 오후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이웃마을에 있는 양로원 섬김사역에 나섰다 천사같은 아이들의 찬양과 재롱에 어르신들은 작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물 전달 시간 이 선물은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 아이들이 지난 1년간 예배 때마다 헌금한 것으로 준비한 것이기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들이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학부모들과 함께 모인 이 시간은 이 지역 유일한 기독학교인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부기도회인데 제가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고 간절히 기도한다. 저희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기도로 이 땅을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대복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오성화 성교사. 유일한 기독학교인 아가페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아이들을 복음 안에 세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이 어두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길 소망하며 간구하는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함께 기도한다.